네, K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동문화관광국장께서는 평상도 컨텐츠진흥원 총괄공부장 채용면접차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네, 의석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안동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휴일청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는 8월 30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대선안 및 기금운영기획안을 심사하였고 문화국지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는 9월 2일과 3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대선안 및 기금운영기획안과 조례안 등 각종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4일과 5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의심사여 해부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대선안 및 기금운영기획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될 안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해부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선안 및 기금운영기획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해부된 안동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안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해부된 안동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12건과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해부된 안동시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9건을 포함한 총 23건의 안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의사일정에 앞서 안동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제2항의 배정에 따라 5번 저의 발언을 신청하신 우창학 의원님, 임태섭 의원님, 이경남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창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5번 저의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번 저의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구원에게 5분간의 기회를 주신 정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웅비하는 안동 세계를 품달하는 비전을 제시한 권영세 시장님, 그리고 김세한 부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업무 직장 여러분의 노고에도 경의를 피합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지역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1일 권영세 시장님께서는 민선 7기 취임 2년 전을 맞이하여 시민의 상과 직결되는 각종 현안 사업들을 직접 챙겨 시민들이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민만 바라보는 시정 수행을 운영을 수행해 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본무원은 오늘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지결되는 1분 바람물질 성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난달 초복을 맞아 북구멘 월정리에 소재한 월전경로당을 방문했습니다. 주민들이 경로당이 어둡다고 불편을 호소하여 천장을 본 순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997년 중공된 월전경로당은 천장만원대가 성면 특수로 시공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성면을 1분 바람물질로 지정했습니다. 사람에게 암을 일으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경우에 1분 바람물질로 분류합니다. 지난해 난리를 겪었던 라돈과 미세먼지도 1분에 해당합니다. 성면은 고대부터 사용하였으며 단열 매일 저렬성이 뛰어나고 가격이 저렴하여 우리나라에 주입된 성면의 약 80% 이상이 지붕, 벽체, 바닥타일, 천장 등 건축자재 원료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면에 노출될 경우 흉부질환, 폐압, 악성중피족, 성면폐 등 인체에 매우 위험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세계 57개 국가에서 모든 성면 항류 제품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 유해물질로 규정 2009년 대체품이 개발되지 않은 일부 제품 외에 성면 제품 제조, 사용 금지 등 단계적으로 조치하여 2015년 4월 1일부터는 전면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거 충봉된 건축물에 합류된 성면은 경로당, 마을회관, 관공서, 학교 등 오랫동안 우리 주변에서 방치되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건강치약계층인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안동시에는 현재 527개소의 경로당이 있으며 2005년 성면 제품 사용 제조 금지전에 중공된 경로당이 약 440곳 정도가 됩니다. 2017년 성면 안전관리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면으로 인한 환경과 국민 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성면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안동시는 2015년 공공개혁과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일제조사를 시행한 후 학교와 어린이집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추가로 조사하거나 기이 확인된 건축물의 성면 제거 계획을 전혀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이제라도 경로당 및 공공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성면 택시의 현황을 정밀하게 파악하여야 합니다. 일제조사를 고쳐 공공시설은 해체, 철거 계획을 수립하고 성면 노출에 위험성이 큰 건물은 사용을 중지하거나 성면 체력, 건축물 주일이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지도가 필요합니다. 많은 재산이 수반되겠지만 필요한 경우 건강시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성면 해체, 제거 비용을 지원한 것도 고민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조속한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천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학 의원님, 태성 의원님 발언으로 나오셔서 5분 저의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의원님, 태성 의원님 동학 의원님, 태성 의원님, 태성 의원님, 태성 의원님. 본국원은 일상에서 쉽게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친환경 유용 미생물을 적극 활용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친환경에 대한 관심 또한 끊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자동차, 친환경 에너지, 친환경 농산물, 친환경 제품 등 친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소비 트렌드도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람에게 이로운 미생물을 배양한 친환경 유용 미생물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친환경 미생물로 알려진 EM 발효액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많은 미생물 중에서 유산균, 혐오모, 고소균, 강압성균 등 인간과 환경에 유익한 미생물 수십 종을 조화하여 배양한 새로운 개념의 유용 미생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1991년 EM이 도입되어 먼저 자연농법에 사용되었고 재건 부패 억제, 금속과 식품의 산화방지, 하초 가꾸기, 머리 감기, 신발장 탈취, 주방 청소 등 일상생활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면서 생활 환경 분야로 사용법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화학 원료의 독성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강력한 자연농력으로 자연농을 소생시키는데 탁월한 본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EM은 농작물의 생육촉진뿐만 아니라 합성비로로 항폐진 땅을 보관하거나 음식물 확치되고 수질정화작용에도 독화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인체에 우애한 점이 가장 큰 장점이며 합성화학물질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100% 청년재료로 만들어져 유해물질을 일절 함유하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 합성세대 대신 EM을 사용해 청소와 소독을 하면 질병저항성이 높아져 잔병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특히 EM 발효액을 붕기에 담아 백지 곳곳에 끓여주면 세집중후군을 예방할 수 있어 아토피와 소아기 피부질환에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EM을 사용하면 하학제품의 사용을 줄이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는 일석이로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을 포함한 낙동강수기의 수질오염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하천의 자정능력을 강화하고 부패로 인한 악취를 제거하기 위하여 EM을 활용한 하천정화활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본 의원은 시민들의 높아진 환경인식에 눈높이를 맞춰 실생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EM 발효액을 무상보급할 것을 제안합니다. EM 발효액을 무상보급하면 쾌적하고 건강한 주도환경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친환경인식 저변학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학제품 사용을 줄여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환경을 위한 생활 속 작은 습관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안동시에서는 먼저 유동인구가 많은 도움을 대상으로 유용 미세물 배양 및 공급복합기 설치 장소를 선전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사업이 시민들의 호응을 얻어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경우 추가로 복합기를 설치해 차츰 보급을 늘려 나가길 희망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정병안동 만들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EM 활용 공고 캠페인과 더불어 친환경 제품 제작 교육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EM 보급이 환경보호를 위한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생활 속 환경오염주의기를 매일 실천한다면 우리 시인은 친환경 생태의 도시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환경문제는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더 소중하다고 합니다. 언급원부터 일상에서 유해한 학생 세대의 사항을 줄여 친환경 생활문화 학창에 기여하겠습니다. 안동시민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작지만 아름다운 친환경 실천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윤태섭 부모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란 부모님 바람에 들어가셔서 밝은 자유의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태섭 부모님 바람에 들어가셔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경란 부모님입니다. 시민과 함께 열린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정은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동시 발전과 시민 공리 증진을 위해 매진하시는 권영세 시장님, 김세황 부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동시에 있는 아이들이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안동시 인구가 2015년 17만 596명에서 2019년 7월 16만 263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인구 감소는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우리 시만이라도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젊은 청년을 유입하기 위한 정책도 좋고 새로 유입되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도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인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인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얼마 전 타지역 의원님과 전원 통화 중 참으로 부끄러운 말을 들었습니다. 안동에는 물놀이 시설이 없으니까 안동에서 오는 물놀이 개구로 우리 지역 시민들이 물놀이를 하기 불편합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안동 시민들에게 주로 물놀이는 어디로 가는지 물어보면 영주 문정야외 물놀이장이나 의성정국 박물관 물놀이장 등 안동보다는 인근 지역으로 많이 간다고 합니다. 안동 지역에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물놀이장이 있으면 우리 시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겠습니까? 현재 안동시에는 대명산 자연휴양림 물놀이장, 천리천 어린이 물놀이장, 시민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농업기술센터 물놀이장 등 4곳에서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명산 자연휴양림 물놀이장은 거리상으로 멀어서 안동시민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하고, 천리천 어린이 물놀이장은 영유아들이 이용하기에는 좋은 시설이지만, 일반 시민에게 토요일, 일요일 오후 2시에서 5시까지만 개방하고, 평일에는 단체의 개방에서 일반 시민이 이용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동시 대표 물놀이장이라 할 수 있는 시민공원 어린이 물놀이장은 시민들을 위해 생존수역, 심폐소생술 교육도 하며 안전관리도 잘 되어 있어 시민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물놀이장은 물놀이장으로 등록은 되어 있지만, 운영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명유아들이 갈 수 있는 물놀이장은 있지만, 청소년이나 어른들이 갈 수 있는 물놀이장은 부족한 형편입니다. 안동시에서는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다지역으로 가지 않고, 안동시에서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좋은 놀이터는 어떤 곳일까요? 지나치게 일정하게 설계된 놀이터는 아이들의 자립심과 모험정신을 방해합니다. 기존의 놀이터들은 색깔만 요란하고 행동은 제한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마치 건너고 올라가서 내려가라는 확본이 있는 것처럼 새롭게 놀기 위해 노력할 필요도 없고, 아주 작은 위험도 사전에 차단되는 독간인 것입니다. 정편일률적으로 정형화된 놀이터는 아이들의 사고를 하나의 틀 속에 가두어둡니다. 아이들이 몸으로 부딪혀 자연스럽게 이치를 깨우치게 되는 그런 놀이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놀이터에서 놀다 보면 살면서 맞닥뜨리는 어려움들을 자연스럽게 극복할 일도 기를 수 있겠죠. 아이들은 스스로 능력을 끌어올려 위험과 맞섭니다. 아이들 스스로 더 놀고 싶어지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어른들의 몫이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넘어져본 아이만이 일어설 줄 압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기 좋은 자연친화적 공간을 조성하고 안전한 환경 개선으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안동시로 만들어 봅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경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협청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협청 제1항 2019년도 제2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공정예관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다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협청 제2항 1급 1급 2급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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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제2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23일 안동시장이 제출한 본안건은 각 상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4일 본위원회에 폐부되었습니다. 본위원회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각 상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결과 일반에게 세출 예산안 중 17억 310만원을 감행하여 기획예산서를 소환 내부유보금에 증의하고 그 외 일반에게 세입 예산안과 특별에게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산 내용은 전자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견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색청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 경영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 질이나 토론하실 분은 계십니까? 질이나 토론하실 분은 양계심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조다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권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의사협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 경영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협정 제2항 한동시의의 입법 및 법률공원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용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용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석위원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동시의의 입법 및 법률공원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법률가는 전문가의 자문과 지원을 받아 의원의 국법 역량을 강화하고 의정활동과 관련한 법률지식을 습득하여 의회의 발절을 금화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식팀에 쏠땐 신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강연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도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협정 제의학 안동시의의 입법 및 법률공원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이나 토론하시는 분 계십니까? 질이나 토론하시는 분이 안기심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안권을 원한대로 가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협정 제3항 안동시의의 입법 및 법률공원 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호합니다. 의사협정 제3항 안동시의의 통반 설치조례 1부 개정조례안 의사협정 제3항 안동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1부 개정조례안 의사협정 제4항 안동시 지방공무원 지원조례 1부 개정조례안 의사협정 제6항 안동시 시세관면조례 1부 개정조례안 의사협정 제7항 2012년도 제3차 수시동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협정 제8항 안동시 국가공원 대상자 예우미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개정조례안 의사협정 제9항 안동시 청년유공자 지원조례 1부 개정조례안 의사협정 제10항 안동시 공무원 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협정 제11항 장애 등급제 개편에 따른 안동시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조례 등 1부 개정조례안 의사협정 제12항 안동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협정 제13항 안동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협정 제14항 안동시 성성년 문화단지 관리 및 운영조례 1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태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고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태석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부위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동시 리통반 설치조례 1부 개정조례안 등 별두 변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동시 리통반 설치조례 1부 개정조례안은 현실과 맞지 않은 반행정구역을 정리하고 농촌지역 인구 감소에 따른 임금 반을 통 폐항하며 신축 아파트 내 반신설과 세대수 조정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돔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외레비의 다른 조례 1부 개정조례안은 명린동 행정복지센터의 신축 이전으로 소외레비가 변경되어 관련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지방보금원 정원조례 2부 개정조례안은 치매에 대한 예방정책과 치매 환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기 위하여 정원 4명을 증언하고 부서장애 증렬 및 기간간 정원을 일부 조정하여 행정수요에 도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시재간면조례 2부 개정조례안은 장애등급제 폐지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각장애 사업에 대한 감면기준을 구체적으로 맹시하여 자동차세 감면 지원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9년도 제3차 수십은 공유대산관리기획안 안동시 공유대산심의회에서 구결된 도산명태계 문화복지공간 조성 신축안 외 4건이 공유대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여 제7조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사항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안동시 국가보험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험대상자에 대한 의문품품, 지급근거를 신설하고 사망위로금 인상 및 보험예우수당의 지급시기를 조정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분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동시 참변유공자 지원조례 1구 개정조례안은 참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변 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전몰분경 부가족까지 확대하고 지원액을 상연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분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동시 공공실보주택 특별예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주거안전과 복지중지를 위해 건립한 영구임대주택인 안동시 공공실보주택 운영으로 발생되는 세입과 세출의 관리 및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례 등급제 개편에 따른 한동시 장애인 공무원 폐의 지원조례 등 일달 개정조례안은 2019년 7월 1일 장례 등급제 폐의로 장례인 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행위 개정됨에 따라 장례 등급 관련 용어를 사용 중인 조례 열건을 일달 전비하여 자체법규의 신뢰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동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급속한 고령화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안동시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이나 단체 등의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이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동시 선성형 문화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선성형 문화단지 내 체험단지 관람요 면제 대상자의 간내 어린이집, 유치원 현장학습, 인솔 담당교사 및 다단여 가령을 추가하여 지역 문화에 대한 사항교육의 체험기회를 확대하고 출산장여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를 발휘하신 의원님 및 집행부 소호관 부서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를 듣고 시인도 있게 심사한 결과 안동시 미통관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12건을 원한 가결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각연한 대로 우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협정 제3항 안동시 미통관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출연한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출연한 토론하실 분 안계신고 출연히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안권을 원한대로 가결고자 하는 내용이 없으십니까? 의사협정 제3항 안동시 미통관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협정 제3항 안동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출연한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출연한 토론하실 분 안계신고 출연히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안권을 원한대로 가결고자 하는 내용이 없으십니까? 의사협정 제3항 안동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협정 제3항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출연한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출연한 토론하실 분 양계신고 출연히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안권을 원한대로 가결고자 하는 내용이 없으십니까? 이유가 없으므로 의사협정 제3항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협정 제6항 안동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이나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질이나 토론하실 분 양계신고 질이 토론을 종결합니다. 원한권을 원한대로 가결고자 하는데 이유가 없으십니까?